안녕하세요 무선마의 아시아프입니다. 제품 이름은 R1 이고요 회원님. R1 지금 눌리지도 않으면 아주 새거나 마찬가지에요. 새차인데요. 아직 기수도 없어요. 깔끔하게 기수도 없는 차량입니다. 기수도 없는 차량을 지금 조종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22만원까지 내놨어요. 완벽하게 조종이 잘 되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새 제품이 있고 완전 쿨세셜을 하면 약간 40만원 들어가는데요. 22만원에 추가될려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주세요. 락커인도 가능하고 버기라고 하는 락벅입니다.